아버지의 담배 연기간에 wake up 호거실엔 엄마의 새벽기로 낡은 이스팩, 백팩, 앤 CD 플레이어 물감 사비 연필과 탐보 예술가를 꿈꿔 아그리파 빛과 그림자까지 외워서 그리던 미술학도 시험 점심 턱걸이 문제집을 깨끗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공부는 너너리 집에 오면 혼자 밥 대신 초코파이와 우유 말랗게 입시생은 저녁까지 자유 책장에 수집한 씨린 parent advisory 멍땅의 음악소리를 주유한 덕에 입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직행 숨겨놨던 그녀들의 뒤태를 훔치고 뜨거운 밤이 식으면 다시 담배 오기로 And I wake up and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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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